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날씨만큼이나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 쳤습니다 1호수 드라운 핸들 아웃입니다 타석에 멋진 오빠 손하섭 선수가 등장합니다 1루까지 전력질주 자이언트의 근성 끝없는 노력과의 연습량은 이 선수를 국가대표 단골 의아수로 만들었습니다 2구 던집니다 골 3구 갑니다 좋은 공 스트라이크 4구째 3구입니다 3구 타자가 타이밍에 들어섭니다 제1구 투수 미트질을 해보지만 볼입니다 투수 2구 던집니다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투수 3구 던집니다 4야에 높게 뜬 공 2루수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경기전에 양팀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컨디션들이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배틀을 내지 못하네요 3구 갑니다 볼입니다 볼 1앤 2볼 카운트 투수 타자가 멍하긴 바라만 보다 돌아섭니다 삼진 타석에 멋진 오빠 손하섭 선수가 등장합니다 1루까지 전력질주 자이언트의 근성 속없는 노력과 연습량은 이 선수를 국가대표 단골 의아수로 만들었습니다 2구째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3구째 타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4구째 타자 꼼짝도 못합니다 루킹삼징 2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되게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밖에 2구 던집니다 볼 제 3구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4구 타자 입장에서 불을 치르는 피칭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5구째 타자 바라만 나옵니다 삼진 달릴 수 있어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입니다 볼 2구 2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3구 갑니다 런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4구째 타자 꼼짝도 못합니다 루킹삼징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1구 갑니다 공 반개정도 빠졌네요 볼 2구 스트라이크 배트를 내지 못하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투수 공이 좋네요 4구째 볼 5구 타자 꼼짝도 못합니다 루킹삼징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